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덕베이스를 시작하게 된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덕베이스는 2012년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저는 악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기들을 많이 사용해봤어요 뮬에서 엄청 사고팔고 하고 여러가지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들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켄스미스, 포데라, 섀도우스키, 바이코르, 레크랜드, 스펙터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같은 모델은 안쓰고 전부 다 샀었습니다 사다 팔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소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아 이거를 정식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덕베이스 하면 알레바코폴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알레바코폴로를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악기샵입니다 미국에 직접 2013년도 5월에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알레바코폴로도 좋아했기 때문에 알레바코폴로를 연락해서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지미가 이메일이 잘 안된거는 연락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근데 그때 상황적으로 저랑 잘 맞아서 2013년 5월에 약속을 잡고 그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딱 내렸는데 제가 본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은 굉장히 햇살이 좋고 특히 LA는 영화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이게 뷰가 좋으면서 막 잔디가 있고 거기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날리고 잔디에서 막 물이 막 하아악 나오면서 막 굉장히 자유롭게 지내는 그런 곳을 상상으로 딱 내렸는데 뭐 쓰레기가 일단 너무 많고요 보석도를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제가 생각했던거랑은 좀 많이 달랐던거 같아요 좋은 동네만 영화에서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지미 코폴로랑 약속을 하고 지미 코폴로 공방은 이제 이제 캘리포니아 업랜드라는 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LA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갔던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렌트를 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다보니까 오우 그 업랜드라는 데는 일단 동양인이 거의 없고요 백인들... 히스패닉도 별로 없고 백인들이 좀 많이 있는... 그래도 좀 금융권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있는 동네라서 제가 생각한 미국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공방도 굉장히 깔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꿈에 풀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는데 창고 같은 데가 나오더라고요 창고 같은 데가 나와가지고 이게 왜 악기 공장이 여기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곳을 갔던 탓였어요 가서 딱 봤는데 뭐 악기 전이라고 할 만한 공방이라고 할 만한 데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상을 가지고 딱 그 자리에 내려서 문을 뚜드렸죠 문을 뚜드렸더니 누가 이렇게 이러고 보더라고요 썸티인데... 즉... 그때 생각했던 웃음이 나요 눈을 이러고 보더라고요 갑자기 눈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반만 열면서 뭐... 후하요!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물을 활짝 열면서 그때서의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환하게 웃어졌던 기억이 나요 지미 코폴로우는 일단... 외모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른 체격의 한 160, 한 3? 이런 킵을 가지고 있고 경계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막 사무실을 보고 악기들을 전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악기를 처음 두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를 주문했는데 저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알레바코폴로도 디스카운트 없이 그냥 개인오더를 직접 가서 주문하고 싶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 직접 방문해서 우두를 선택하고 주문한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덕베이스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방문... 여기서 주문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방문해서 주문한 경우는 아마 제 덕베이스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두 대 악기를 주문했는데 스탠다드와 클래식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판을 가서 골랐는데 되게... 어... 지판이 이렇게... 그... 뭐야... 지미우두라고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미우두가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본인도 잘 몰라요 지미우두... 그냥... 브라질리안과... 인디안 로즈의... 로즈드의... 저판목이라...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일단 목재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한 그런 걸 골랐어요 그리고 지미한테도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탠다드 모델에 넣었던 지판은 이렇게 됐는데 지판이 로즈드의 밑에 이렇게... 메이플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뭔가 디자인적으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로스코나 그런 데서 가끔 있었던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지판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모델에는 말 그대로 클래식답게... 어... 지미우두를 또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촘촘하게 이렇게... 나무가 들어있는... 그런 거를... 그...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필로... 그... 제 이름을 쓰면서 그... 너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미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죠 그리고 한국에 4개월 만에 악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판매가 됐고 클래식 모델도... 응... 바로... 황마에 판매가 될 정도로 어...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악기였어요 지미도 연락 잘 안되고요 그래서 악기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서 악기를 2대를 받았죠 13년도에 근데 이제 10월달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미가 그래서 뭐... 돈이 급했는지 저한테 악기를 하나 사라고... 새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이든파머가 쓰던 거라고 그러면서 뭐... RA 시리즈를 추천해줬는데 네... 그거를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뭐... 저랑 친한 동생... 인... 베이스 치는 친구가 어... 구매해서 버클을 유학 갔다 오고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알레바코플로와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뭐 딜러식으로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돈을 주고 다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2013... 14년도에 어... 더 기대를 가지고 재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6대 베이스를 주문했는데 어... 그때는 13년도보다 조금 더 어... 경계심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역시 처음에 만날 때 똑같은 문을 이렇게 두드러기면 그냥 문을 안 열어놔요 장관 두드러기면 요렇게 쳐다보고 열어주면 그런 시스템은 항상 뭐... 내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6대 베이스를 주문하면서 예... 최고 사용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2대 그 다음에 어... 일단 저는 무조건 폴 옵션으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지미가 어... 브라질리아노주들 제가 2대를 골랐는데 지판을 딱 고르고 있는데 어... 지미가 어... 개인 서재처럼 이렇게 쓰는 저기 공방 안에 쪽방이 있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지판을 2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거다 이거를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흔히 말해서 짱 박아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어찌됐든 좋은 거라 그러니깐 그거를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언제 다니까 또 그런 거까지 알려주고 좋은 암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그때도 현금으로 제가 디파짓을 했는데 그때 한 6,000불 정도... 제가 7,000불 했네요 7,000불을 했는데... 음... 그때 지미가 굉장히 고마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자기가 장비를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주문해줘서 이 장비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 이게 한 번에 안 가네요 네... 끊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3년 동안 연락이 없더라 그때 진짜 전원은 안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넣고 약속을 믿었는데 3년 동안 연락이 없고 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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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계속 안 되고 다른 데는 악기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진짜... 뭐...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미는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한테 늦게 악기를 줬지만 계속... 어... 다 만들어줬고 저도 마지막에는 아... 이거 미국 가서 소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2015... 15... 15... 15년도에 가서도 내 거 완성된 거 보여달라 지판만 떼라고 해가지고 보여주고요 16년도에 이제 제가 갔더니 방문하기 전에 나 갈 거다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그때는 약속을 자꾸 어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2판 4판이라는 생각으로 나 2016년 1월에 너 갈 거니까 준비를 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5년말에 이거 완성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못 믿겠는 거죠 뭐나 뭐... 된다 그러고 안 된 게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사진을 보내달라 또 사진을 또 안 보내줘요 그래서 또 구라 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진짜 다 만들었더라고요 16년도에 가서 다 만들었고 제가 악기 가을 잠금을 다 치뤘는데 그때 와이프를 처음 봤어요 진희 와이프 일단 둘 사이에는 뭐 되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았고 좋아 보였고 자세히 보이지만 그리고... 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고 일단 그때 이제 저의 악기들을 어... 한 4대... 4대 정도죠 일단 4대... 5대죠 5대를 이제 보내주면서 예... 그 악기를 저도 이제 다 완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뉴욕에 간다고 했더니 뉴욕에 이제 맛있는 집까지 추천해주고 그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같이 밥을 먹었던 거 같아요 밥을 먹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오더를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 진동이여가지고 핸드폰 진동이여가지고 하니깐 지미 와이프가 저 생일 축하하는 그거를 깜짝 이벤트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지미랑 더 인간적으로 더 친해졌던 거 같고 뭐 어찌됐든 모델이나 주문을 할 때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줬던 거 같아요 물론 저도 한번도 지미한테 푸쉬를 한 적은 없어요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한번도 푸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미도 저를 편안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는 뭐... 그런... 개인으로 다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지미한테는 좋은 고객이겠죠 제가 그리고 이제 16년도에 또 마지막으로 두 대 베이스를 이제 두 대 베이스를 더 주문했는데 그때는 더 주문하기가 편했어요 디파짓을 일단 안 받았어요 지미가 디파짓을 안 받고 그리고 악기가 완성되면 너한테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완성 기간도 정확하게 지켜줬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새롭게 이렇게 뭐 애쉬바디의 로즈우드를 하고 싶다 엠파스 바디를 자기가 개발했다면서 되게 가벼운 안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엠파스 바디의 로즈우드 계열론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지미가 이제 말리더라고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다른 사람 주문하면 한번 해볼게 그리고 좋으면 너한테 추천해주겠다 마루타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미가 지미우드와 CNN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지판을 뭐 명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CNN 지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CNN... 뭐 그거는 자기 개의 이름 개가 이제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어서 그 개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CNN 시저, 위로, 레전드 개의 전설인가? 하여간...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났던 기억이 나네요 또 지미랑 또... 여러 가지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 이 알레바코폴로 로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쁜 것 같아서 지금 섀도우스킨대 알레바코폴로 로고도 어떻게 디자인했냐 그랬더니 굉장히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뉴욕 공방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디자인하는 애한테 30불인가요? 15달러 30불 주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직도 잘 쓰고 있다면서 엄청 저한테 자랑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참... 지미도 참... 정말 재미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알레바코폴로 지미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죠 지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미 악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해줬어요 마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감이 섀도우스키 정도... 어? 또 CD가 올리네? 그러니까 마감이 섀도우스키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그런 알레바코폴로는 뭐 여기 넥 포켓 사이가 안 맞는다거나 뭐 브릿지가 뭐...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미도 악기를 많이 발전시켰고 또 덕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알레바코폴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레바코폴로 베이스를 제가 더 이상 주문하지 않고 있고 지미랑은 좋은 친구로 여전히 처음부터 친구였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고 나중에 제가 다른 케이블을 개발하거나 또 뭔가 조언을 구할 때 지미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실험정신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갑자기 지미와의 시간들이 딱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덕 베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장인이 지미였기 때문에 지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다음 시간에는 윈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베이스도 할 말이 많습니다 랜디와의 좋은 추억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